안녕하세요. 배우라 경민욱 기술사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2년도 우리 2회차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관련된 전기기기 기출문제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우리 기기 과목을 보게 되면 조금 어려운 문제, 몇 문제 빼고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좋은 문제들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번 회차가 PBT 시험의 마지막 시험이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쉽게 문제를 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었고 역시 마찬가지로 1회차, 2회차 이어서 조금 쉬운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연도 문제를 조금 자주 접하시거나 그렇게 보셨다면 좋은 성적을 거두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상되는 우리 CBT 시험은 상황적으로는 어떻게 출제될지는 조금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쨌든 우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관련된 내용으로 첫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낮은 난이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바람이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차근차근, 천천히, 조금 많은 부분을 좀 보셔야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서론 마치고요. 바로 우리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인데요. 조금 난해하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좀 접하는 문제는 아니었고 사실 이 문제는 회로에서 조금 더 많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굳이 당상 변압기라든지 무브와 손이라든지 이러한 용어로 이 문제가 기기로 빠져있던 문제이기는 한데 사실 기기문제라기보다는 회로문제죠. 회로문제라는 개념을 말씀드린 이유는 전압이 있고 전류가 있는데 특별한 얘기는 없고 그냥 V1, I0 I0라고 하면 전류, 영상전류라는 느낌이 살짝 있지 않나요?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영상전류가 흐른다고 하니까 영상전류가 기본파의 영상전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요. 이 앞에 3자가 있으면 삼고주파의 영상전류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인과된 전압은 기본파니까 상황적으로는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파끼리만, 위상이 같은 애들끼리만 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안 그런 애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합의돼서 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회로문제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무브와 손이라고 하니까 얼마큼 되라고 하면 이 손이라는 말을 나오면 사실 여기는 우리가 실옷값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순식값, 순식값, 그리고 얘는요? 실옷값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이거 완전히 회로문제예요. 그렇게 되니까 우리는 손실이라고 하는 그 손실을 계산을 할 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얼마만큼이 돼요? 라고 하면 자, 이것이 됐어야 하고 이 값에 우리는 rms값을 구했어야 합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할 때 rms값이고 그리고 얘가 그렇죠. 여기다 모두 붙여야 돼요. 유효분이요. 손실이니까.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여기에다가 또 몰드 곱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코사인, 세타까지. 자, 기기 문제로는 굉장히 좀 이상한 문제이기는 해요. 진짜로 계속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얘 볼까요? 자, 이거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 전력이나 이런 거 할 때 그렇죠? 이 위상차라고 하는 평각을 계산을 할 때 어떤 거 계산해요? 그렇죠?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 이것도 좀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기본파라고 하는 얘네 두 개가 그렇죠? 위상차가 있네요. 자, 이러니까 또 결국은 또 그렇죠? 많은 공식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요거부터 보죠. 자, 전압의 실용값 이렇게 되면 그렇죠? 요거는 그냥 자, 루트 2 먼저 가야 되겠죠? 루트 2에. 그 다음은요. 200이니까 200 한번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은요. 곱하기. 전류도 마찬가지로 자, 루트 2에. 자, 실용값이니까. 최대값 분에 나누기. 루트 2에 해주셔야 실용값이 되니까. 3 됐고요. 자, 그 다음은요. 자, 코사인, 세타는 결국은 위상차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30도가 가고 있고 자, 60도가 가고 있네요. 어, 사실 뭐 어쨌든 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갔든 어쨌든 코사인 30 정도 되겠네요. 사실상 마이너스니까 값은 똑같을 거고. 그러니까 요거 실제 계산하면 뭐 사실 2, 그 다음은요. 200 곱하기 3에 곱하기 그렇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 뭐 요정도는 암기하고 계시겠죠. 자, 100 될 거고 50 될 거고 5, 3, 15. 자, 15, 150. 그렇죠. 루트 3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죠. 없네요. 그렇죠. 계산기 꼭 꺼내서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마 계산하시면 그렇죠. 뭐 그냥 그대로 259.8 정도? 어, 그게 우리의 원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될 거 같고요. 자, 되셨죠. 어, 회로 시간인데 어쨌든 뭐 우리는 자극적인 따는 거니까 이게 뭐 회로에 나오든 기계에 나오든 그냥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우리 2번이에요. 자,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 전기자 권선과 계좌 권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찾는 겁니다. 자, 우선은 1번과 2번과 3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주 출제되는 문제는 아니고 조금 어려운 문제 얘기에 속하기는 해요. 자, 다 우리가 사실 이 공개에서 전부 다 글자로 나오는 문제는 좀 어렵죠. 한 끗 정도 차이가 나니까. 어, 그래서 4번 자, 브러쉬는 단락되는 코일 중에 단락 전류를 크게 한다. 어, 우리가 단락 전류를 크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되셨죠? 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 3번이요. 자, 전부하시 단자전압이 무부하시 단자전압보다 높다라고 하면 그죠? 사항적으로는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더해진 느낌? 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많이 암기하셨던 맞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직류발전기 그중에서 과복권발전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문제였고요. 자, 다음 우리 4번이요. 자, 직류계의 다중중권 아, 이거는 뭐 우리 뭐 기본 교재의 교재의 뭐 한자 끝자락에 우리 예제 문제를 풀었던 거죠. 뭐 고민 안 하고 저는 4번 하겠습니다. 되셨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고 M을 다중이라고 할 때 자, 병렬해를 써하고 극수하고 원래 같은데 결국은 중권이어서 같은데 다중도 그래서 M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고요. 자, 병렬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5번에 4번의 전쟁으로 8번의 전쟁이죠. 7번의 전쟁은